실험실에서 두 거울상 이성질체의 혼합물이나 한쪽이 과량으로 혼합된 혼합물이 존재하게 됩니다. 거울상 초과량이라든지 또는 광학적 순도에 해당되는 부분은 한쪽의 거울상 이성질체가 얼마나 과량인가를 알려주는 그런 척도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광학적 순도 같은 경우에는 순수한 거울상 이성질체의 고유 광회전도 분의 관찰된 실효의 광회전도 곱하기 100을 해서 순도 100분율로 표현을 해줍니다. 그리고 거울상 초과량이라고 하는 것은 혼합액에 들어있는 두 개의 거울상 이성질체의 100분율 차이다라고 했죠. 그래서 R형에 해당되는 것과 S형에 해당되는 것의 차이, 여기에서 반드시 R에서 S를 빼라는 것은 아니고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주면 됩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한쪽이 초과됐느냐의 정도를 확인하기 때문에. 이런데 라셈 혼합물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거울상 이성질체가 같은 비율로 혼합되어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거울상 초과량이 값이 0가 되겠죠. 라셈체 또는 라셈 혼합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동일한 양의 거울상 이성질체를 갖고 있습니다. 즉 50대 50에 해당되는 광학 비활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형태를 라셈체, 라셈 혼합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거울상 이성질체가 동일한 양이 들어있는 이런 혼합물들은 광해전도가 서로 상쇄가 됩니다. 그래서 관찰되지 않겠죠. 동일한 양의 두 거울상 이성질체, 이걸 우리가 라셈, 앞에서는 라셈이, 여기는 라셈이라고 했는데요. 같은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라셈 혼합물 같은 경우에는 녹는 점이나 끓는 점이 순수한 거울상 이성질체하고 동일하지 않아요.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파스테르 같은 경우에는 타르타르 에시드를 분별 결정하는 방법으로 거울상 이성질체를 분리했다고 했었죠. 즉 라셈체는 분할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거울상 이성질체를 분리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바로 이러한 형태의 분할 시약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쌍의 거울상 이성질체를 이성질체의 형체로 바꿔주는 거죠. 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R1 페니레틸아민, 이거는 분할 시약에 해당이 돼요. 이 분할 시약을 이용해서 또 다른 R형과 S형의 라셈이 혼합물을 분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두 염이 이와 같은 분할 시약과 반응을 하게 되면 서로 다른 두 가지 형태의 부분 입체 이성질체의 염을 만들게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은 부분 입체 이성질체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화학적 물리적 성질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형태의 화합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결정이라든지 분별 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통해서 분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는 부분 입체 이성질체고 여기에서 다시 한번 처리를 해서 염기성이었으니까 산으로 처리를 해가지고 산성화한 다음에 여기 나머지 R형과 S형, 원래 상태의 R형과 S형을 각각 분리해낼 수가 있습니다. 광학 분할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일반적인 식으로 적용해서 표현을 해보면 R형과 S형이 서로 섞여있는 그런 라셈체, 거울상으로 분리가 되지 않겠죠? 이런 형태일 때 우리가 분할 시약을 넣어주게 됩니다. 분할 시약을 R'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러면 이게 각각 R과 R' 형태 그리고 S와 R' 형태의 서로 부분 입체 이성질체 관계에 해당되는 것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 경우에는 분리가 가능해진다라는 얘기죠. 분리하고 났으니 이 부분 입체 이성질체를 R형, R'형, S형, R'형과 같은 형태로 분리가 됐으니까 이제는 여기에서 처음에 넣어줬던 분할 시약을 제거를 해줍니다. 그러면 순수한 R과 순수한 S형태로 분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번에는 문항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R 형태의 라틱 에시드하고 S 형태의 1페닐 에틸아민을 가지고 각각 반응을 시켰을 때 어떤 입체 이성질체가 생성이 되겠는가 여기에서 R형에 해당되는 것과 S형에 해당되는 거울상 이성질체가 같이 섞여있다라고 했을 때 이번에는 S형에 해당되고 있는 그 분할 시약을 사용을 했어요. 이렇게 분할 시약을 사용했을 때 방법은 똑같습니다. R, S 형태의 염과 S, S 형태의 이번엔 염이 생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염에서 우리가 넣어줬던 분할 시약은 다시 한번 분리를 해주고 여기 분할 시약에 해당되는 부분을 R'로 앞에 표현했으니까 동일하게 표현을 해주면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것은 다시 제거를 해주는 거예요.